자 지금 교전 인데요 어렵겠죠 혼자 청구님 아 마돈나 님 좀 보라 됐는데요 아 마돈나 님이 이번에 살 수가 있나요 하루에 100번더 넘게 죽으시는 분인데 자 무사히 파이팅 했는데 아 지금 계속 저기 있고서 마돈나 님 들어가야죠 그렇죠 자 보라 풀고 아 하트 걸려서 지금 안되네요 아 지금 이거 걸렸어요 하트 오히려 걸었죠 아 석화 다행이네요 이거 다행히 지금 석화를 걸어 가지고요 마돈나 님이 사셨어요 야 지금 마돈나 님이 지금 천행으로 지금 살았죠 자 지금 제조 아직 좀 활개치고 있구요 어 지금 서서히 자비 분들도 좀 흥분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죠 에 거북도사 까지 지금 비장의 무기죠 이거 지금 라라 동림 지금 칵테일 버프를 한 상태기 때문에 이 거북도사 라고 하는거는 지금 할 걸 지금 다 하시는 거죠 비장의 법까지 지금 하신 건데 eden 아 아 아 아 아 아